자 부정문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비동사 넣으면 부정문이 된대요.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은 뭐 만드는 방법이 몇 세 가지 있다는 얘기야? 세 종류 사업 세 종류 사업 양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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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요? 응 비동사 그래서 상호 M is R나 was war가 들어가 있는 문장 또? 하다시 하다시 그다음 또? 양념식 양념식 알고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볼까요? can 뭐 뭐 할 수 있다 can도 있고 may may 뭐 뭐 해도 되니? 뭐 해도 된다 should 모른다 should의 뜻은 뭐였더라? 뭐 해야만 하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할 것이 다 빠트렸네 well well 이런 것들을 보고 양념식 나중에 조동사라고 배울 거라고 했고 이거에 따라서 not을 넣는 방법도 각각 달라진다 묻는 방법도 각각 달라지고 그 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room 내 친구들이 그 방 안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my friends are in the room my friends are in the room 그러면 너의 친구들은 그 방안에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내 친구들은 그 방안에 없다라는 대답이었다면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지금 My friends are in the room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전부 다 인장이죠 누가 다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인 경우에 이렇게 누가 다도 만들고 이렇게 묻는 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aren't in the room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다 그 다음 그녀가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러면 그녀가 거기에 갑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Doesn't she go there? She goes there 만약에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라면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그래서 이번에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She doesn't go there 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든 하다시 더든 이런 식으로 어떻다 어떻니 어떠지 않다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수영할 수 있다는 I can't swim I can't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Can you swim? Can you swim? 그 다음에 이렇게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봤을 때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can't swim I can't swim 그래서 I can't swim Can you swim I can't swim은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죠 그 중에서 뭡니까? 양념 시킨 그 다음에 will not의 줄임말은 뭐다? Want Want Will은 양념 시인데 양념 시 위에 will not의 줄임말 Can't은 can't로 들여줄 수 있고 Will not은 want라고 들여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에 Den에 대한 얘기 아 조금 볼까요? Den은 세 가지 뜻이 세 가지 뜻이 뭐였더라? Den의 세 가지 뜻이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자 그러면 구분하기 했죠 쭉 읽고 우리말 해볼까요? Do you Do your homework now then play with your friends Do your homework now then play with your friends의 뜻은 너는 지금 숙제를 해라 그쵸 너의 숙제를 지금 해라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런 친구들과 놀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Then play with your friends 여기에 되는 그런 다음 숙제한 다음 이란 뜻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그 다음 거 쭉 읽어볼까요? Do you like him then go and talk to him Talk to him Do you like him then go and talk to him의 뜻은? 너는 그를 좋아한 너는 좋아하니 그를 그러면 그러면 가서 그에게 말을 걸어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만약 네가 그를 좋아한다면 가서 말 좀 걸어봐 그러면이 제일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very tired then I was very tired then 나는 뜻은 나는 매우 피곤했어 그때 그렇죠 나는 매우 피곤했어 그때 이번에 되는 제가의 뜻 중에 그때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오케이 깔끔하게 끝났네요 잘했습니다